사랑해 내 인생에 태클을 갈기만 방문해 키우는데 다시 먹어볼 그 먼 길은 어찌 혼자 가려 지금 아빠가 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사진 돌려줘야 돼 빨리 가자 안녕 그래 그래 안녕하세요 성아이브 안녕 안녕하세요 성아이브 안녕 이분이 계장이야? 그렇죠 바로 부탁드립니다 그래 내가 잘 부탁할게 20kg 이 사진이 지금 이름이에요? 그렇죠 오늘 아침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필요한 일 있으면 언제든 뭐 와 와 와 와 거기 슬래기통에 슬래기통에 뭐만 좀 주지 말고 인사하고 가자 여기 하나 가보자 아빠 아는 사람 여기 안에 있어가지고 가르세요 누구야 어 뭐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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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KBS 예능 예능국에 김진환 PD님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있어도 다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엔틀리랑 훌리엄이랑 같이 수고룩 마이크 어 마이크 노래 한번 해볼까? 노래 에비와 사세요 에비와 사세요 에비와 사세요 루이 와 워킹 워킹 루이 와 워킹 루이 와 워킹 루이 와 워킹 잘음이 좋네 루이 와 워킹 잘했어요 요즘 핫한 이게 사실이야 요즘 핫한 엔틀리 아 아 아 아 아 아 트바라티의 김호중씨잖아요 그쵸 아 네 브루이맨곡에서도 감동했는데 우승도 차지하시고 그쵸 이날 노래가 좋아 녹화하러 왔었는데 가시려다가 엔틀리를 보고 다시 오셨어요 와 진짜 보고싶다는데 안녕 안녕하세요 인쇄해야지 어디 꼬락친다 안녕하세요 인쇄해야지 어디 꼬락친다 어디 꼬락친다 어디 꼬락친다 아 진짜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마지막으로 네 괜찮은지 봐야돼 하하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ㅋㅋ 나 흐릴들 것 같아 하하하하하하하 정말 무거워? 정말 무섭나? 아하하하하 어떻게? 아 이거 그냥 미안해 아니 본인이 한 개 임오중이 잘못했네 임오중씨가 절대 쓸쓸하게 티저가 하는 게 없을텐데 임오중씨가 절대 쓸쓸하게 티저가 하는 게 없을텐데 임오중씨가 빨바이 임오중씨가 엄청 예뻐하는 삼촌인데 눈에 띠 쎄 쎄 괜찮겠어? 괜찮겠어? 뭐해? 나 삼촌 애기 있어 애기 보여줄까? 애기? 삼촌 애기인데 우리 팬들이 애기인데 꼬준빠 삼촌 애기인데 삼촌 애기인데 삼촌 애기인데 키가 어렸을 때에요 삼촌 애기사진 삼촌 무서워 삼촌 무서워? 응 어머나! 아빠 안 하죠? 그래, 아빠가 안 하고 같이 가. 안 할게. 그래, 안 하고 같이 찍을게. 하나, 둘, 셋. 사진 찍을 때도 웃는 거 봐. 우습은 들. 하이파이! 다시 우습을 찾았어요. 예! 감사합니다.